내가 지난 날엔 몹시 무서웠지 모두 나를 보고 마녀라 불렀지 이젠 그때완 달라 모든 걸 고쳤지 아주 많은 걸 벗고 버렸지 정말? 그래 나는 다행히도 마술을 좀 하지 그건 내가 갖고 있는 재주지 근데 요즘에는 말이야 난 정말 외롭고 아주 비참한 것들 보살피곤하지 참 딱한 것들 불쌍한 영혼들 도와주지 얘는 날씬하고 싶고 쟤는 상사병이래 그래서 도와주냐고? 물론이지 저 불쌍한 영혼들 너무나 가여워 내게 달려와서 애걸해 울슐라 살려줘 그럼 내가 도와주지 가끔 얌체 같은 것들도 있지 내가 도와줬는데 네네를 모르면 혼내줄 수밖에 사실 짜증나는 일들도 많지만 언제나 도와준다네 정말 불쌍한 영혼들 내 조건은 이거야 3일 동안 인간으로 변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주겠다 잘 알겠지? 3일 동안 3일째 되는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왕자가 공주와 입맞춤을 해야 돼 그냥 보통 입맞춤 말고 참 사랑의 입맞춤 말이야 그렇게 되면 공주는 앞으로 영원히 인간이 될 거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공주는 원래대로 인어로 돌아와서 내 것이 될 수밖에 없겠지 조건이 마음에 들어? 모르겠어요 삶이란 건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지 안 그래?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전 못하겠어요 그래 좋아 인간 세상 같은 건 잊어버리고 네 아빠한테로 돌아가거라 거기 영원히 갇혀서 사랑마 그래 이 불쌍한 영혼아 어서 빨리 결정해 나는 아주 바쁘니까 단 하루도 못 기다려 내가 필요한 건 네 목소리지 이 불쌍한 영혼아 정말 슬퍼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다리를 가질 순 없지 어서 허리에서 피를 떼고 피 한 방울러 얘들아 이젠 내가 주인이야 공주는 될 거야 이 불쌍한 영혼아 벨루가스 브루가 바라며 카스피에로 엔 메이저 크로사이티스 맥스라린 차이티스 라보체트 미 어서 노래해 계속 불려 계속 불려 계속 불려 계속 불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